머니들 그동안에 동네 주민들이 와서는 다 던져가지고 뿔을 뽑아다 자기 집 주변에 심었는데 그것이 안났나봐요 그래가지고 또 뿌리를 캐가고 나는 또 그것도 모르고 머니들 막 이렇게 여기다 심었어요 작년에 심은 것이 이제 이렇게 나네요 이쪽에는 작년에 내가 맨땅에다가 심고 피해서 버릇도 심고 작년에 내가 심어놓은 것들 아 이런 것들도 캐봐요 작년에 맨땅에다 심어놓은 것들이 자라네요 보일밭이 이제 뒤에 보 내가 작년에 심어놓은 것들이 이렇게 자랐어요 파위에다가 뿌리를 하단에다가 심었다가 뿌리를 갖다 이쪽으로 옮겨 심었더니 머이가 poi 마늘